이번 콘텐츠는 뭘까요? 보드게임에서 승리한 팁이 고기 먹기! 그리고 노래방 수원권으로 이걸 콘텐츠로 만들고 구경하는 걸로 선권을 써도 되나요? 저희가 삼겹살 맛있게 먹는 거를 지켜보면서 리액션하는 콘텐츠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소원꽃도 썼어요 저희가 그렇죠 저희 추가가 됐는데 거기에 약간 룰이 추가가 됐어요 멤버들 다 같이 배달 음식을 엄청 많이 시켜 먹을 때 맞아 맞아 숙소에서 식탁에 계속 배달 음식이 차서 되게 먹기 불편한 상황이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랬었죠 그래서 그때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제가 PD님한테 얘기를 했죠 패배팀 패배팀 왔어? 패배팀 오셨어요 안녕 어 여유롭네 한때는 같은 팀이었는데 한때가 이제 같은 팀이었는데 정환이 형이랑 호시 형이랑 우리가 저쪽 팀이었었죠 원래 아 우리 둘 밖에 없어? 대신자였지? 대신자가 아니라 내 소원을 쓴 거지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먹고 싶은 거 있어? 저희가 먹기 전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패배팀도 먹을 수 있으니까 힘을 가져주세요 존댓말라 하시니까 기분 좋네요 그렇죠 제가 존중하는 법을 배웠어요 오우 그러면 이제 좀 요지해주세요 아 예 알겠어요 저 항상 존중했는데 아 예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아기가 막 아이고 얘네 못 먹이려고 막 이렇게 먹진 않으니까 그런 거 같은데 그래도 그냥 편하게 먹어도 되는데 빨리 많이 먹고 싶어지는 약간 그런 느낌 천천히 천천히 그래도 약간 콘텐츠 느낌이 또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나쁜 게 없잖아 자 우리 빨리 뭐 먹자 그러면 이제 한우 차졸박이 뭐 입가심으로 8인분 시키기로 했고요 그다음 뭐 요기만 먹을 수 있는 그 쌀이잖아 쫄쫄이 쌀이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일단 4인분만 시켜볼게요 쫄쫄이 나오진 않겠지? 일단 차졸박이 4사랑 쫄쫄이 2 주시고요 된장 술법 하나 주시고요 그럼 서브를 3개 시켜야 돼 그러면 해물라면도 하나 시켜야 돼 4인분 다 하나니까 맞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오케이 차둘 4사랑 쫄쫄이 2, 2 그럼 총 사이드가 3개 나가야 되니까 드시고 싶으시면 해물라면이요 해물라면 2개 나가고 그러면 숟가락 하나 주시고요 잘 부탁드릴게요 빨리빨리 해주세요 저희 공깃밥도 고기 맛있는 걸로 주세요 형아님 그러니까 2명이 굽고 나머지 3명이 서빙을 하면 될 거 같아 고기는 많이도 주면 안 돼요 이제 아이디어 내면 안 되겠다 근데 좋은 아이디어였어 그럼 내가 지금 반찬을 뭐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저거 저 사이드 메뉴 12개 줘야 돼 얘네한테 지금 자 보고 좀 비어있는 거를 살짝 좀 저희 콩나물 콩나물 아 이제 좀 주세요 맛있다 콩나물 야 이거 맛있다니까 두겸아 두겸아 이거 진짜 맛있어 그거 그거 뭐야? 백김치 약간 크림 김치 같은 거 이거 진짜 맛있어 저희는 파절이 하나 주세요 파절이? 네 주세요 주세요 저희 밥도 좀 주세요 네 밥 갖고 나가겠습니다 음료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노 씨 그 저희 아까 파절이 시킨 거 왜 안 나오지? 파절이가 지금 약간 제조 중이거든요 저희 스테라 두 개랑요 네네네 블랑 하나 주세요 스텔라랑 블랑? 서빙하는 사람 진짜 힘들겠다 스텔라 두 개 블랑 하나? 스텔라 말고 스텔라로요? 어우 졌으면 어쩔 뻔했니? 아 바빠 아 바빠 아 바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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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기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로봇 아닌가? 하하하하 최첨단 로봇 서빙이다 로봇 서빙이다 아 맞아요 맞아요 아 로봇이다 로봇 아 디노 씨 왜 파절이 안 나오지? 제대로 언제까지 하는 거야? 디노야 네 마술 보여주세요 마술 마술 자 무슨 맛으로 보여드릴까? 삼겹살이 구워서 나오지는 마술 삼겹살이 구워서 나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야 한 시간 후로록 가겠는데? 너네 배달 음식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고르고 있어 지금 고르고 있어 아 좋은 거 말씀만 하세요 야 이거 묵은지가 왜 이렇게 맛있냐 이거? 그거 맛있지? 이게 약간 좀 독특해 원래 저희 집 묵은지가 30년 전통으로 된 장독대에서 건져 올라가지고 한 묵은지거든요? 근데 보시면 빨갛지가 않죠? 이거 뭔데? 무슨 소스예요? 아 이거 비법이라서 조금 힘든데 여러분 육회 어디예요? 육회? 육회 좋아요? 어 육회 좋아요 하나 더 시킬 수 있어 우리 그렇게 많이 시켰다고? 우리 해물라면이랑 한 번 두 개랑 하고 싶은데 배달 음식 총 세게 시킬 수 있대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또? 간장게장? 디저트를 아이스테미를 이렇게 하는 거를 명호가 간장게장 좋아하잖아 간장게장 좋다 그거 높은 걸로 시켜줘 별점 진짜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설마 이거예요? 어 이거 두 개가 같은 거 오 맛있겠다 와 우리 나가서 파티하자 우리 둘 다 아 좋다 같이 해야 되는데 미안해서 어쩌나 미안해요 아우 패배 팀한테 미안해서 어쩌나 야 굴락 맛있겠다 야아 어때 시원하겠다 야아 진짜 맛있어 고기는 한 몇 분 걸릴까요 사장님? 한 20분은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제한 시간이 1시간이기 때문에 시작이 안 됐어요 첫 곡이 나와야 지금부터 슬슬 불을 올려봅시다 사장님 이거 공기밥 좀 지금 여기 저기 갔다 놨다가 여기에 다시 와주세요 아 네네네 여기에 놨다가 좀 있다 들리면 되죠? 지금 다시 와주세요 아 지금 아 고맙습니다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하하하하하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줘야지 굿 보이 굿 보이 굿 보이래 어 초참하다 저 마늘이랑 양파랑 다 골고루 구워주세요 예예 예예예예예 여기 밥이 되게 초밥같이 초밥밥 같아요 여기가 천미일미의 천하일미의 공기밥이라고 하죠 저거 비법 좀 알려달라면 안 되나 사장님한테? 내가 쌀밥 감별 쌀웠어 근데 너 꼬들꼬들한 밥 좋아하잖아 아 나도 꼬들꼬들파야 아 이거 나도 꼬들꼬들파야 근데 이게 맛있어 뭔지 알아 자 여러분 차돌 8인분 나왔어요 이게 4인분이래요 왜 이렇게 많아? 시작 시작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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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워 구워 여기 사라지겠지? 여기 고기가 되게 하얗다 금방 사라지겠지 그치 저거는 뭐 금방 먹는데 저거 다음 거 못 먹는 거 아니야? 미스터 출출 출치지 말출 불이 너무 약해 난 너무 센데 약간 좀 몇 개 빼야겠다 응 와 여기 술국 나왔습니다 어 여기 해주세요 우와 여기요? 이거 술국이야? 어 이거 술국 술국? 어우 잘 먹겠습니다 형님 맛있게 드세요 드셔보세요 다들 이거를 서 가서 그냥 된장찌개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나도 원래 이거 이 술국에 대한 생각을 아예 없었는데 정환이 형이 한번 시켜줘서 먹었거든? 진짜 짱 맛있어 술국 맛있어 난 술 넣고 국 끓인 줄 알았어 그건 아닙니다 그냥 된장찌개 안에서 밥 하나를 넣었구나 밥 넣고 이제 좀 더 쫄쫄쫄 끓인 아 이거 맛있다 야 가슴이 따뜻해진다 형 역시 게임을 이기고 봐야 돼 그러니까 아우 이게 냄새를 맡으니까 힘드네 어 저희 차돌박이 많이 안 타게 좀 부탁드려요 네 절대 안 타요 약간 미디움 웰던으로 부탁드릴게요 미디움 레어 아닐까요? 역시 사람이 많으니까 금방 부다사다 없어진다 처음 초반이라서 이따 되면 한없이 안 없어져 아 나왔다 나왔다 첫 접시 나왔다 첫 접시 아 요청 먼저 아유 감사합니다 디노야 이제 사이드 메뉴 네가 4개 주고 싶어 4개 주면 돼 사이드 메뉴? 사이드 메뉴 나랑 없습니다 사장님 저희 쫄쫄이 4인분 바로 구워주세요 사이드 메뉴 다 먹어야지 사장님 너무 맛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명호 잘 굽네 명호 한 번에 야 딱 하네 야 명호 잘하네 명호 잘하네 명호 잘하네 야 이거 야 잘한다 잘한다 와 자 여러분 라면 나오십니다 라면 라면 하나씩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라면 하나 더요 라면 하나 이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야 이거 먹으면 배부를 거 같은데 아니 차돌박이도 쫄쫄한데 쫄쫄이 사면 얼마나 쫄쫄해? 얼마나 쫄쫄해? 형 응? 소다 소 응 슈아 형 네? 묵은지 그거 소스 그거 없어요? 아 소스요? 그 흰색 소스 그거가 포인트인데 네 이 소스 맞나? 이 소스 맞겠죠? 저 쌈장도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고기 어떻게 쫄쫄쫄 4인분이요 또 4인분? 사돌박이요? 아니면 어떤 고기? 쫄쫄쫄 4인분 쫄쫄쫄 4인분 그거랑 삼겹살 4인분 구워주세요 네 삼겹살 4인분이요 네 사이드 메뉴 뭘로 해드릴까요? 삼겹살 4인분에 뭐 있죠 사이드가 또? 민행 민행 김행으로 갈까요? 오케이 오케이 쓸 거 하나 더 어? 쓰고 우리 고기 시킨 듯 시켜야해요 아 너무 맛있다 진짜로 여러분 맛있어요? 네 초쌂 질어 lly миним자 방송 열심히 해요 아흐 원래 안그랬는데 원래 안그랬는데 아 원래 형 더 열심히 했잖아 이야 이거 맛있겠다 더더 맛있겠다 이따가 맛있게 먹을거야 진짜로 운나 너 이 주국좀 일단 notice what should we just put 시키면서 아니 이거 뷰 가져갈게요 어 어 아니 고개를 너무 잘 굽는데? 이거 마이크 이거를 널널하게 차야겠다 나도 할인분이 많네 생각보다 그러게요 뭐 먹냐? 마늘 버논 씨 이것 좀 치워주세요 오케이 고마워요 어? 묵은 지 또 줬어요 저희 파절이 좀 주시면 안 돼요? 파절이는 계속 파절이가 없는데? 아 그래요? 오케이 알겠어요 명호야 그게 쫄쫄이 살이야? 어 맛있을 거 같아 자르는 느낌이 달라 쫄쫄해? 무거워 무거워 김치 좀 부어주세요 사장님 이것도요 지금 먹은 지 한 10분 됐겠지? 야 한 시간 먹기도 힘들겠다 우리가 은근히 밥을 빨리 먹어요 원래 밥 먹는 거는 원래 진짜 조금 걸려 나 이따가 이걸 내가 직접 구우면서 한 점 한 점 먹을 거야 그래 방금 뒤집었어 방금 뒤집었어 자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희 좀 천천히 먹으려고 해요 필요한 거 없으면 민균이 못 먹어 아 디노 명호 잘 굽네 술국 맛있지? 어 맛있어 맛있지 그래서 이름이 술국이야? 몰라 왜 술국인지 모르겠다 술 때문에 술국은 아니야 내가 저번에 술국이 왜 술국이야 내가 궁금해서 네이버에 쳐봤거든 알았는데 까먹었어 쇠뼈다귀를 오랫동안 푹 구운 국물에 배추, 우거지, 콩나물, 어린 호박 등을 넣고 끓인 소장국이래 그 유래가 있을 텐데 유래를 봐야 될 거야? 아마 왜 술국이라고 부르는가? 술로 시달린 속을 풀기 위하여 먹는 국물 음식 술국이라고 합니다 그 삼겹살 아까 4인분 시킨 거 그 다음에 특약 모둠 4인분 여러분 다들 마이크 널널하게 채워요 파절이 고마워요 파절이 진짜 맛있어 보인다 야슬야슬해서 참기름 그냥 아 맛있어 맛있어 파절이 장난 아니에요 파절이 장난 아니다 이따가 이거 내가 꼭 먹고 말 거야 이놈 너무 먹고 싶다 야 꼭 먹어 진짜 맛있다 우리가 여기서 안 시키면 끝이에요 거의 공장이야 이 정도면 좋아 좋아 오케이 사이드 이제 앗 뜨거 아 A씨 먹으면서 하는데? 아 이거지 안 이거지 뭐하세요? 야 진짜 야무지게 비워서 넘겨준다 야 와 할 말이 없어 이거 아 쫄쫄쫄인가요? 네 쫄쫄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어때 어때 먹어봐 말 먹어봐 여기에서 밖에 안 파는 거래 여기가 음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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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쫄해 쫄쫄해 아 쫄쫄해 맛있다 담백하면서도 굳이 필요 없는 거 다 꽂아주시네요 사이드 메뉴 4개가 꼭 나가야 돼서 죄송해요 배달 음식 온 거 같은데 자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배달 음식이 왔습니다 뭐부터 왔어요? 자 뭐 왔는지 한번 개봉 박두 해볼까요? 짜자자잔 아 간장게장이다 와 진짜 맛있겠다 우와 뭐야 이게 뭐야 간장게장 우와 장갑 좀 주세요 장갑 좀 정한이 형 너무 먹고 싶어요 맛있는 거 시켜줬어 내가 이것도 먹는 방법이지 살짝 여기를 떼서 뚜껑 따가지고 아 저 잘해요 진짜 잘해요 엄마한테 배웠거든요 간장게장 손질 디노가 맨날 숙소에서 저거 해주거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봐봐요 고마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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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한다 대박이다 아 너무 고마워요 형 감사합니다 우와 자 여기 큰 거 있다 이거 어 순영이 형 네 형 먹고 비린지 아닌지 알려줘 빈입니까 빈입니까 사장님 죄송한데 저도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요 다행히 야 디노가 이거 이거 하나 감장게장을 기가 막히게 하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먹고 먹어야 되나 그건 네 맘이지 먹고 먹고 그래 진짜 내 사랑 간장게장 베이컨 냄새 난다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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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참기름 딱 뿌려가지고 딱 아 먹으면 야 정말 맛있다 여기 맛있다 간장게장 맛있다 여기 맛있다 간장게장 그 간장 또 이제 밥에 딱 비벼가지고 알지 음 음 아니 디노가 간장게장을 진짜 잘 해 디노 외할머니가 간장게장 진짜 잘 하셔 이제 곧 삼계살 나가요 네 어우 메벌어 야 이거 엄청 맛있겠다 이거 이거 먹을 사람 먹을 사람 우와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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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겠다 이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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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쾌하셨습니다 유쾌하시네요 아유 유쾌하시네요 네 유쾌합니다 형 특약 뭐 좀 사이드 뭐 할 거야 아무거나 찍혀줘 네가 먹고 싶은 거야 그럼 뭐 숟국 아니면 뭐 라면? 냉면? 너네 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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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겹살 먹고 싶어 상겹살 먹고 싶어? 어 너? 상겹살 시키자 어 디노야 어 아이고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하유 이런 호화스러운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배 까느라 여기 진짜다 여기 진짜다 여기 진짜다 배불러서 맥주를 못 마시겠다 다른 거 먹어야 돼 벌써 두 그릇 다 먹었어 어차피 이제 이제 다들 배불러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저거부터는 저쪽으로 갈 거 같아 나 지금 밥에 밥에 흥미가 떨어졌어 지금 디노 씨 뭐 하세요? 디노 씨 네?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와 자 얼른 가서 일하세요 네 우와 어머 동겹살 동겹살이요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겠다 이거 어 형 너무 잘 구웠다 사이드 4개 들어가야 돼 이거까지 나오면 와 그래서 뭐 먹고 싶어? 사이드? 이제 너네가 먹고 싶은 사이드를 시키면 너네한테 갈 거야 다 먹고 싶은 걸로 내놓긴 한 거야 야 쓰고 시켜 너네 맛있어 우선 사이드 냉면 하나 시켰어 여기 삼겹살이 말도 안 된다 진짜 진짜 비 냉면 또 누가 시켰어? 저 주세요 누가 시킨 게 없대 이제 그냥 놓으면 돼 시간이 혹시 얼마나 됐나요? 이거 땅에 떨어져 시간 엄청 많이 남았네 투하 형 밥 한 번 투하 야 이제 퇴근해라 라면 이제 30분에 채울게 우리가 야 우리 비껴줘고 여기 앉아서 먹으라 그래 34분? 25분 먹어서 너네 지금 우리 라면 다 먹었는데 이거 안 채워주나요? 이게 다 빌 때까지 안 채워주나요? 아직 빈 게 없네요 새우를 안 드셔가지고 아 배 터질 거 같아 야 그럼 우리 그냥 다 같이 먹을까? 어차피 꽉 찰 거 같은데 어차피 이제 꽉 찼어 그래 그래 그러자 너네 고기 열심히 아이고 꽉 찼버렸네 열심히 구웠으니까 이제 다 같이 먹자 내가 기름인지 기름이 나인지 내가 기름인지를 모르겠다 어 여러 가지 다 넣었다고 같이 먹자 이제 얘들아 나 다 먹었으니까 니네 일로 와 응 나와 응 나와 우리 이 컨텐츠 약간 되게 벌칙 컨텐츠를 시작했다가 기분 좋게 끝나는 거네 약간 원래 우리가 좀 행복하게 끝내는 거 좋아하잖아 야 삼겹살이 진짜 대박이야 너 먹어봐 그냥 삼겹살 더 시켜야 될 거 같은데 아 진짜 맛있어 조금 딱 찍어서 먹어봐 오 야 삼겹살이 진짜 형 고마워 먹어 먹어 와 형 나 비냉 한 번 먹어도 될까? 어 쫄쫄이 싸 맛있어? 응 삼겹살 처음에 먹었으면 진짜 맛있었겠다 야 근데 우리 컨텐츠 이거 분량 꼽히냐 이거? 그러게 가하자 그냥 생신 느낌 이거 와 맛있어 그 진짜 맛있어 안에 삼겹살이 있어 아니 아니 한 번 동기떡 하나만 야 갖다 먹어 어? 민규야 민규야 너가 곱창은 구워야 될 거 같아 왜왜왜? 곱창이 어려워 삼겹살 더 시키면 안 돼? 삼겹살 맛있지? 삼겹살 맛있어 삼겹살 제일 맛있어 오늘 아침 스낵에 하나만 먹은 걸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 민규야 가려 먹어 내가 할게 형 이거는 얇게 자르고 이거는 얇게 자르고 뭐지? 얇게 자르고 두껍게 자르고 우리 라면 하나 시켜야겠다 라면은 꼭 먹고 싶다 라면도 괜찮아 라면이랑 삼겹살만 더 시킬까? 응 아우 맛있다 약간 현재 우리 분위기 너무 좋아 나만 그렇게 느껴? 영어 영어는 문진이 레전드였어 분위기의 주축이지 이제 약간 감을 찾은 거 같아 너? 하이텐션으로 하는 감을 너? 아니 형이 너도 좀 찾아 좋았어 같이 화이팅 너도 좀 찾아 곱창 냄새가 좋네 너무 얇은 거 아니에요? 너무 얇아요 양대창인데 거의? 아 이거 양대창이야 아 우와 대창? 우와 또 막상 형들이 또 고기 굽는 거 승관이 형 서빙하고 막 이런 거 보니까 되게 통쾌하고 좋다 아 통쾌하고 좋아? 어 아 소스 좀 멋있어 아니 혹시 이분은 고기 구울 때 세쉬한 남자? 대창 아 매일 가네 잠깐 너 뭐 도냐? 이게 양대창이야 저거는 막창 막창 이게 대창 약간 닭갈비 같아 그니까 아 식곤증 뭐야? 차미밥인가 이게? 아닌데? 현미밥 우리가 다 먹었어? 그거 맛있어 현미밥 형 얼마 남았어요? 이제 다 됐어요 야 여유롭다 와 진짜 조금만 남아 있길 바래 안 남았어 안 남았을 거야 게장 먹고 싶었던 거 명호인데 오 오 새우가 있어? 아 내일 게장 먹어야겠다 내가 맛있는 곳에 알아 내일 같이 가자 명호는 약간 이 장 쪽 게장 새우 장 이런 장 쪽 맛집 잘 알잖아 거의 다 침으로 범벅다 갔다 와 자 곱창 소스 먹자 먹자 패배팀이 더 좋은 거 같은데요 우리 뭔가 약간 벌칙처럼 먹었어 지금 나 변하네 오늘 촬영 좋다 미쳤어 너무 맛있어 여기 진짜 나중에 그냥 우리끼리 밥 먹으려도 올 거 같아 그러니까 너무 맛있었어 여기 진짜 너무 맛있어 여기 회식 장소로 짜는 거 같아 디노야 디노야 재밌는 거 보여줄까? 뭐? 뭐야 너 뜨거운 게 재밌는 거야? 재밌긴 하다 얘야 오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오 디노야 아 맛있는 건 자기가 먹겠다 진짜 알렸지? 음 민규 형 라면 먹고 싶어 했잖아 나 저기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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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호랑 뒤에 이쪽 어? 명호랑 뒤에 둘 다 얘기잖아 명호랑 명호랑 뒤에 이쪽이면은 둘 다 명호 쪽이네 라면이 나니 더 먹는다 너도 끈찍이 먹는다 와 이거 라면이야? 와 와 면의 파괴도를 보았을 때 면을 넣고 그 집게를 넣어서 지척이지 않는 라면이야 아 그거 필요해 곱창 모듬 초 아 주세요 삼겹살 주세요 오케이 삼겹살은 내가 마무리 해줄게 아 안 하려 했는데 아 고기 골 때 섹시한 남자 나왔다 아 고생남이야 고기 골 때 섹시한 남자 고기 골 때 섹시한 남자한테는 5분이면 돼요 뭐 rak 쫙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 편whel 나와 응 tetest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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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스텝 스텝 고기랑 하나랑 고기랑 같이 춤춘다는 느낌으로 보아야지 아 도겸이 섹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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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루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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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핏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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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관이 너네 둘 사이에 정상이야 승관이는 얘는 내성적이지 저 둘 사이에서는 승관이 내성적이지 아니 내가 정상이고 얘가 도라인거 배고파요? 네 어쩌라고? 저 어쩌라고 금방 이달려요 3분 안에 갑니다 3분 안에 Just one three minute 아 역시 고기는 디케이야 너무 자주 뒤집으면 아니 이거 디케이만의 비법이 있어 이렇게 자주 뒤집으면 육즙이 빠진다 생각하는데 디케이가 구면 그렇지 않아 애호박으로 육즙을 막아주고 있네 그렇지 그렇지 쓸데없는 그런 지방들을 다 태운 마치 약간 유산소 운동을 해주는 듯한 느낌 드립 컨텐츠 이어서 하는 건가? 형 빨리요 아 기다려요 형 빨리 오케이 도겸아 나 팁하나 해줄까? 아니 알았어 해 화이팅 다 익으면 저부터 한 입 혹시 가능할지 어허이 어허이 형님부터 두고 해야지 응? 어디서 아우가 먼저 갈게 집안에서 마치 형님들 어떻게 해 그걸로 다 어허이 아이 죄송합니다 건의를 생각 안 하느냐 이놈아 응? 그래서 말이 지금 안 되지 않았나? 난 옛날에 고깃집 사장님이 되고 싶었어 고깃집 사장님이랑 고기 많이 먹을 수 있겠지? 하는 단순한 생각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 나는 옛날에 나 진짜로 붕어빵 사장님을 진짜 하고 싶었어 음 왜냐면은 내가 다니던 동네에 붕어빵 아저씨가 되게 핸섬했어 뜨거운데 여기다 막 밀가루를 촤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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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탁 탁 파서 딱 넣어 응? 딱 덮어서 탁 돌려 근데 그때 반 했었지 음 음 이거는 고기 구울 때 고생남이 구운 고기로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를 까기가 귀찮은 거지 까면 맛있을 거 같지 않아? 맞아 맞아 까서 놔주라 까서 놔주면 먹을 수 있는데 나도 미안해 아 한례씩 나눠 먹자 야 새우가 내 얼굴만 해 민규씨 주문하신 비냉도 나왔습니다 자 술국 위에 차분히 나 지금 너무 흥분했나봐 미쳤나봐 와 삼겹살 대박이다 진상 어? 형 이거 여기 있는 거 빼먹어야 돼 왜 안 알려줬어 그래 이거야 한입 먹을래? 어 여러분 5분 남았습니다 저 나중에 집에서 고기 구워 먹어야 되는데 그때는 혹시 방법을 맡고 싶네 아니 근데 형 이거 애호박이야 아 이 정도면 충분해 행복한 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조합이 말이 없을 수가 없어 이제 이 팀은 약간 식곤증이 아 네 식곤증이 있어요 식곤증 때문에 많이 힘드신 거 같은데 지금 저희도 곧 올 거야 아 맞지 후 끝 될까요? 네 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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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비굴 때 섹시한 남자! 어 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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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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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빌 들어가면서 물bus tras Airbus 스텝스텝 스텝스텝 오오오 고기랑 하나랑 고기랑 같이 춤춘다는 느낌으로 보여야지 고기와 하나가 되는 느낌? 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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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루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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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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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기 오 그루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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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루블를 바이패 MINOR